내자리 어카운트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전기 빼도 되고요. 리모컨은 배터리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전기 꽂아도 되고요. 자, 먼저 스타트를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바로 스타트에서 올라가는데요. 접점 신호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케이스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톱 누르겠습니다. 스톱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리셋입니다. 리셋 됐죠? 여기서 이제 출발할 때 스타트 누르면 됩니다. 그럼 접점 신호와 함께 작동됩니다. 이것은 무선인데요. 500m까지 떨어져서도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무선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